개봉하도록 하겠습니다 드디어 이런식으로 보증서와 여러가지 제품들이 들어있습니다 마크베이스 보증서 오 가볍습니다 상당히 가볍구요 딱 스펜지를 제거하고 튜브 모양이 여기 딱 들어가 있습니다 마스터 볼륨 개인 여러가지 무게가 일단 굉장히 가볍습니다 마크베이스 로고 그 다음에 프리큐 들어가는 레프트를 그라운드 되어 있구요 펜이 있어서 자동적으로 온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스피콘 케이블과 오오가 동시에 들어가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어쩌면 다 그러는데 스피콘에 오오가 들어갈 수 있게끔 하지만 캐비넷에는 스피콘 케이블을 사용하는게 좋겠죠 예 가장 안정적인거니까 자세한 후기는 나중에 또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앰프에 이어서 파워 네 파워 내장되어 있구요 기본 세트 두개 경찰차가 오네요 메이드 인 이태리 제품은 저도 거의 못쓴거 같아요 요즘에 나오는거 다 인도네시아에서 만들기 때문에 오오 잘 개봉할 수 없으면 이 벽에 손에 흉처를 입을 수 있을거 같습니다 카메라를 좀 줌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오 가이브 가이 Vlogs 한글자막 by 한효정